국민연금은 적게 낼수록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가급적 적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가 되겠습니다. 물론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적게 내고 나머지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겠지만 절대로 다른 금융상품들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 국민연금을 되도록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내야만 합니다. 국민연금을 많이 낸다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많아집니다. 노령연금, 유정연금, 장애연금이 많아져서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. 따라서 무조건 많이 내고 오래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주는 연금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연금을 많이 내야겠습니다.